안녕하세요. 날씨온 송예림입니다. 11월 2일 1일부터 11월 9일 일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2일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중반에는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도 2일 일요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대부분 평년보다 높겠지만 월요일에 최고기온 12도 정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중기예보였습니다. 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